자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아 정말로 아 좋다 자 호지의 친구들 오늘은 아주 아주 오래간만에 뭐다? 맞습니다 웃음참기 입니다 왜 웃음참기를 하냐 최근에 뭐 무서운 영상 트레이브랜드 등등 굉장히 좀 아주 아주 하드한 영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추석이잖아요? 그러니까 다같이 웃자라는 의미로 웃음참기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만약에 세 번을 웃는다 바로 전기충격기를 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충격기 어딨냐고요? 자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?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던 장난감입니다 세 번 웃는다 이 친구 연속 세 번 전기를 맞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죠 갑시다 Let's go 자 그러면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요 점점 약간 위험했다 아 어 와 와 와 쩐다 쩝 쩝 쩝 쩝 쩝 햄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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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약해 약해? 흠 오 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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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VR챗이라는 게임이죠 쩝 쩝 쩝 오오 와 내가 알찔했네 와아 어? 마크를 많이해봤어가지고 쩝 쩝 쩝 쩝 쩝 어 깜짝이야 아 너무 약하다 묶인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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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귀여워 어 이거 슈퍼마리오 아닌가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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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유명한 배우가 게임 캐릭터 나와서 다들 화난거 같아요 어 2분입니다 방금 게임 캐릭터가 아 귀여워 오오 계란지 나왔는데 방금 음 약간 요맨 anybody hungry anybody sleepy anybody highly overweight 아 how was your first day at school 아 I HATE EVERYBODY hello 어머 oh Oh my god 아 너무 약하다 어크 아 아 이건 뭐 전기충격기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 안에 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웃었냐면은 저 영상을 보자마자 내가 저렇게 해서 다친 적이 한 번 있거든 갑자기 그게 떠올라서 웃었어 오케이 이거 인정 한번 웃었습니다 너 멜 I don't care I don't care 멜 I don't care I don't care 멜 I need friends 어머 어머 아 나 런닝너스만 봄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나 런닝너스만 봄 왜 이렇게 웃기냐 오우 아 순간 너무 나 같아가지고 나 런닝너스만 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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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펭균형 아 펭균형 어허허허허허허허허 펭균형 펭균형 크리스티니 야 크리스티니 야 쌩 야 크리스만! 예, 내가, 내가, ?", , ! 피곤한 려의 realize, 아잇 따뜻한 맘에 룰에 안기고 라멘에 안мет기 에이 마사 Ł 두 요새 미친 에이 아잇 에이 성장한 와 진짜 사고 아 이거는 뭐 놀래 캐기 영상이지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야 habitond 이 shall have a hand 한 번만 다시 생각 naught ok 웃으니가 인정? 쓰레기ным 기다려 varied 케이크? 아 나 이런게 너무 좋아 왜 근데 고땅 하는게 좋냐 약간 변태 안나? 오와 오케이 이렇게 해서 웃음척기 영상 전부 다 봤습니다 와 자 두번을 웃었는데요 진짜 마지막 CD영상은 약간 위험했습니다 크아 그래서 전기충책 다 갈 필요가 없네요 여러분들 제가 미워요? 오케이 그러면은 운명에 한번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진우는 추석 때 밥을 많이 먹을 것이다 저는 다이어트 하기 때문에 안 먹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나와도요 안 먹을 거야 크아 보셨죠 여러분들 제가 요즘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 추석 때 절대 안 먹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우리 친구들 대신 많이 먹어주세요 잡채도 먹어주고 고기도 먹어주고 소고기도 먹고 마시먹어라 닭가슴살이 그냥 그러고나 먹어야죠 아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좋고도 한번씩 더 뜨고 여러분들 아주 푹 쉬다 오시고요 대신 밖에 나가지 마시고요 집에서만 그냥 푹 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잖아요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죠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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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요